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뭡니까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걸 도끼병이라 그러죠.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 뭐 그 정도면 귀엽네. 그런데 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차라리 이게 낫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좀 다릅니다.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공기가 오염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질환이죠. 질환. 그 이야기에요. 봅시다. 제목 도끼의 꿈. 원제 도끼병에 걸린 여자들의 흔한 착각. 비록 내가 제목은 여자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썼지만 이건 그냥 내 뇌피셜로 망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제로 보고 겪었던 그 거지같은 것들만 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같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얘들은 이 도끼병 환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남자와 나 사이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내가 아는 애 다섯 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개소리를 계속 난발해요. 앵무새처럼.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그럼 그 남자가 나한테 들이댔냐? 아니면 고백이라도 받았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해. 그래서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으면 그 남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고 이런 소리나 해대고 또 그 남자가 자기한테 어떤 매너를 보였는데 여기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이 도끼병 환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 누가 자기 말을 안 믿어주잖아? 다른 이유 절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한테 질투가 나서 그르는 줄 알아. 하루는 어떤 괜찮은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참고로 이때 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고 당시 같은 학교 동창 남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또 병이 도져가지고 개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데 이건 진짜 아니었단 말이에요. 쟤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척 동자도 다 알 정도야. 절대 아니야.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 이번에도 착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야 뭐야 너 아직도 나 질투하는 거야? 일하면서 막 깔깔대고 쳐 웃는데 완전히 개노답이죠. 세 번째 얘들은 인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어느 어떤 남자한테 어느 순간 정말 개뜬금없이 정색을 빨아가지고 그 남자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정색을 하는 이유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감히 네 주제에 날 넘보는 거야? 어디서 수작질이야?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런 거죠. 그럼 정말로 그런 뉘앙스가 있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NO! 절대 없죠. 아니 없는 걸 넘어서 그 남자들 말이에요. 얘를 잘 알지도 못해요. 즉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지. 좋아한 적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갑자기 정색을 빨며 이딴 미친 소리를 면상이 되고 하니까 그 상렬 남자들은 얼탱이가 다 터져나가는 거야. 봉변이죠. 봉변. 참고로 저번에 한 번은 이것 때문에 완전 개빡친 남자애가 그 도끼녀의 멱살까지 잡아서 쌍욕하는 걸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뭐야? 진짜 아니야?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고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 지금 지가 처음하게 생겼는데 이런 타이밍에 그게 그렇게 궁금하나? 정말 대책이 없는 것들이야. 뇌가 없는 것 같아. 아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어떤 애는 그 남자가 자기한테 들이댈 것 같다면서 지 혼자 빨강하고 막 여그저그 뛰어다니면서 도망다니고 막 가방으로 얼굴 가리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화장 찐하게 했던 초 뚱뚱녀가 나랑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자기를 자꾸 쳐다본다며 자기 혼자 완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래? 뭔 일인데? 뭔데? 이랬더니 얘가 또 세상 심각한 얼굴로 야 저기 잘 봐. 저 남자 눈빛 이렇게 작게 속삭이더니 지가 먼저 견눈질로 그 남자를 계속 쳐다봐. 그것도 너 아까 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날 쳐다본 거지 딱 이런 눈빛으로 개 재수없게 째려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 애들은 그냥 지 혼자 피곤해. 세상은 평온한데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피곤한걸. 주위 남자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보잖아요. 그럼 거의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망상을 해요. 또 SNS에 어떤 남자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러면 100%야 그냥 지 이야기라고 착각 오지개들 합니다. 또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지나가다 아마 지들끼리 웃고 있으면 이게 본인의 매력 때문에 그런 거라면 항상 그리고 엄청 피곤해해. 어우 난 너무 이뻐서 큰일이야. 또 본인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진짜 적어도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담이 아니고. 다섯 번째 얘들은 지들이 엄청 이쁜 줄 아는데 특히 이거는 모솔들이 더더욱 심각하게 이런 경향이 있어요. 가끔 귀여운 척하면서 셀카 찍어서 포사에 올리고 그걸 또 자기 주위 남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빨강을 해. 아무리 봐도 얘들은 미인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가 지옥을 보니까 이쁜 거다 이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 이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멱살보이처럼 누군가가 아예 대놓고 쌍욕 쌍욕을 받든 개정색을 떨어줘야만 겨우 아 이런 젠장 내 눈깔 겁나 못생겼구나 내 코가 개빡구나 이러면서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요. 물론 다른 여자의 지적은 소용이 없어요. 질투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남자가 해야 돼. 같은 여자가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를 질투하는 거라 여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멱살보이가 필요해요. 그게 유일한 약이야. 멱살치료 다 적었다. 이제야 좀 기분이 개운하니 야 김은꽁 김새꽁 박지꽁 최연꽁 이 옛꽁 보고 있냐 니들 진짜 언제 정신 차릴리 이 재수 없는 것들아 그냥 이거나 처먹어 댓글 1번 이게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아는 남자 선배가 진짜 심각한 도끼남이었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길래 귀찮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막 건성으로 대하면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쳐다본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지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를 끝도 없이 씨부름거렸어요. 물론 그때 당시엔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죠. 왜? 나는 이 남자한테 관심 없고 내 취향도 아니니까 그냥 뭐야 미쳤어? 왜 이런 소리를 나한테 이러면서 조용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랬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자면 나 이날 차였어요. 미친 나 고백도 안 했는데 차인 거야. 고백도 안 한 나를 차면서 이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 같은 애들 좀 겪어봐서 잘 아는 건데 저번에도 내가 고민을 들어준 어떤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 걔도 결국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건데 나는 너랑 사귈 마음이 전혀 없다. 진짜 걔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 오빠 미쳤어요? 내가 언제 오빠랑 사귀자고 했냐고 정신 나간 거야 뭐야? 등등등 완전 정색 빨면서 혐오하는 눈빛으로 노려보니까 그랬는데도 이 미친 인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그래도 혹시나 모르지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이러면서 지 혼자 쿨병 뿜뿜 뿜으면서 가더라고 그래 어쩐지 나한테 계속 고민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헛소리 삑삑 하더라니 나는 고민도 없고 남한테 말할 건 더더욱 없다고 했는데도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지 혼자 있다 생각을 했던 거야 나한테 들이대면서 지가 들이댄 거지 미친 이거는 도끼가 아니라 그냥 환자 아닌가? 아들이 도끼병에 걸렸는데 니네 엄마 걱정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그랬어요 내 친구 중에 도끼병 말기 환자가 하나 있거든요 옷을 입는 스타일부터가 완전 난해한 애인데 예를 들면 이래요 체크 문양 냉장고 바지에 꽃무늬 티셔츠 거기에 비즈랑 앵글이 막 달린 이상한 목걸이까지 또 여기서 정점을 찍는 게 이거야 그 뭐냐 놀이공원에서 쓰는 글 왕 리본 머리띠 있죠 혹은 아가들 쓰는 백호랑이 모자 있잖아 이런 거를 일상복에 매치해가지고 입고 쳐돌아다니는 거야 당연히 신기하죠 그지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는 건데 그때마다 바로 인스타에 글을 올리더라고 나보다 머리도 길고 날씬하고 이쁜 아이들은 왜 날 질투하는 걸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남자들아 이거 꼭 알아라 나는 말이야 니네들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 나는 지금처럼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등등등 글 오지게 올려요 진짜 얘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감도 안아 이걸 보고 귀엽다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데 노 노 노 이거는요 진짜 옆에서 당해본 사람 아니면 그 고통 절대 몰라요 그냥 아는 후배라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밥 한번 먹은 거고 또 다른 후배들한테 묻는 것처럼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이미 애들 사이에서 내가 걔를 좋아하는 걸로 소문이 났더라고 직접 만나가지고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믿지도 않아 그 일 때문에 집단 하나를 통째로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남잔가? 여잔가 모르겠네요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군대 다녀오고 복학을 했을 때 나랑 동갑내기 여자애가 지가 먼저 저한테 살갑게 다가오면서 대해주고 접근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 자기 패스를 하라나 뭐라나 이러길래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톡 보내오면 답장해주는 그런 정도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랑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한 말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동시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잘못 보낸 거지 이게 나한테 갑자기 야야 나 올해 남자복 완전 터졌다 이따구로 말을 하는 거야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야 뭐? 뭐라고? 어? 이랬더니 얘도 당황을 했나봐 한참을 안 잊고 가만히 있더니 어 잘못 보낸네 이러고 서로가 침묵이야 그 뒤로 얘만 보면 뭔가 확 짜증이 나고 소름이 돋고 그랬어요 이거 100% 공감한다 도깨병 걸리네 주변에 있으면 짜증을 넘어서 분노가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지 혼자만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건데 지가 엄청 이쁘고 잘난 줄 알고 잘난 척도 오죠 더 웃기고 문제가 되는 건 그걸 아닌 척 하면서 더 한다는 거야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쳐다본다 야야 지금 저 사람 나보고 웃었어 이런 소리를 해대면 계속 난리 오두방정을 다 떨어대고 또 주변에 잘생기고 지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보인다 그럼 이상한 이름을 갖다 붙여요 뭐 찰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부가 또 웃었다고 난리 치고 야 찰리가 방금 나보고 웃었어 모르는 남자입니다 나한테 말을 걸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그냥 가버리네 나는 이런 거 촉이 예민하기 때문에 잘 알아 어쩌고저쩌고 난리 부르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아무런 대꾸도 안 해줘야 돼요 무시하는 게 유일한 약이고 정답이야 상담해봤자 진짜 개 짜증만 올라온다니까 저는 그냥 친한 오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야야 얼른 고백해봐 이러면서 능글능글 쳐 웃는 거 보고 야 이런 거지같은 놈도 있구나 싶었어요 어? 어? 오빠한테 할 말 없어? 어? 꽁꽁아 할 말 없냐고 나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알고 있다고 지금이 타이밍이야 고백을 해봐 너무 웃겨가지고 그대로 팍! 박장 대소했어요 전에 알던 어떤 언니 진짜 심각한 독기병이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언니 진짜 그랬어 거기는 회사 남직원들 모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직접 말을 했어요 맨날 아니 얼굴이 이쁘면 나도 말을 안 하겠어 그냥 완전 사막옥 것처럼 생겼거든 심각하죠 이것도 이거지만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병 어디 잠깐 엑스트라 한 번 나왔는데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스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들 그 사연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인 버전이 이건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애들이 어디 엑스트라 한 번 나오면 연예인병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약이 없어요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바보랑 싸우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 그게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